네 안녕하세요. 신하의 신혜성입니다. 홍콩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? 제가 이번에 홍콩에 계신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제가 12월에 홍콩 팬파티를 준비했습니다. 날짜는 12월 9일 토요일 아시아 월드엑스포 런웨이 11월에서 2017 신혜성 팬파티인 홍콩 세리리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그동안 멤버들하고는 같이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개인 활동으로 계속 가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뭔가 좀 더 설레고 오랜만에 또 가는 홍콩이라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가고 싶지니까요.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날 많이 와주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여러분들 12월 9일날 만남침내요. 그러면 그때 봐요 여러분. 인사 드릴게요. 안녕.